정리 좀 하자고요 브라더스가 한번 화려하게 바꿔봤습니다 손님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트랩포차 무조건 먹어야 돼 먹고야 말타다 셔틀다 트랩포차의 지윤이가 맞지요 마음을 누가 움직일 것인가 설렌다 설레 홍진윤씨 심장은 나만 두들길 수 있는 거예요 봄바람이 날리며 와 진짜 뻥뻔하나 야 왔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취미는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? 저희 아바타 한마디 잘 들어야죠 입 벌리세요 나만의 꿈이 퀴색입니다 나 진짜 못 보겠어 어떡해